유튜브에서 영상을 많이 보지만 실력이 늘지 않는 이유는 연습을 많이 안해서 입니다 어큐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일부 어큐스틱 단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게 있잖아요 항상 그런게 있는 접근성이 너무 과하면 문제가 됩니다 맞아요 이게 사실 아쉬울 때 훨씬 더 열심히 했던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 음악을 듣기 힘들었을 때 그 어떻게든 그 음악을 찾아서 구하면 정말 열심히 많이 닳도록 듣게 되고 그리고 내가 공부를 하고 싶은데 그 책을 구하기 어려웠는데 어떻게든 그 책을 구했을 때 정말 소중히 아껴갖고 그거를 닳도록 보게 되고 이런데 정말 내가 언제든 어느 때든 마음만 먹으면 접근할 수 있는 컨텐츠가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렇죠 희소성이죠 그러면 오히려 아 뭐 나중에 나중에 하지 뭐 이러면서 오히려 미루게 되는 거 게다가 요즘은 그 컨텐츠 자체 퀄리티가 되게 좋은 것들이 많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내가 그렇게 치고 있는 듯한 착각을 그게 이제 공부할 때도 많이 이제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건데 정말 명강사라고 불리는 선생님들 있잖아요 설명을 너무 잘해서 그 사람의 수업을 들으면 내가 그 모든 그 해당하는 그 분야의 지식을 막 습득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선생님 강의 딱 끝나고 나가면 싹 사라지죠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그런 결국엔 자기가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본인이 해야 돼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런 뭐 희소성에 대한 문제도 있겠고 그런 뭐 강사가 너무 뛰어나서 내가 착각을 하는 뭐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겠고 여러 가지 문제가 분명히 있겠지만 사실은 자기가 열심히 안해서 그렇다라는 걸 대부분 다 스스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을 거예요 네 보통 그런 건 다 자기가 이게 그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외면하는 것 뿐이지 다 알고 있어요 맞아요 저 뭐냐 제 학생 하나가 아 지금 제가 하루에 한 12시간 정도 앉아 있으니까 저 허리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저 의자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운동을 해야지 일자를 바꾸는 게 아니라 운동을 해야지 그런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핑계는 만들기 나름이고 그리고 자기가 지금 핑계를 대고 있다는 건 누구보다 자기가 가장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뭐 그때도 그랬어요 보면은 뭐 문제지 막 그냥 이것저것 갖다 놓고 막 빼꼼 들여다보고 빼꼼 들여다보고 이런 친구들보다 하나 가지고 미친듯이 정말 옛날 정석 수학의 정석이 탐해질 때까지 오답노트 보고 막 이런 친구들이 오히려 더 결국에는 저비용 고효율의 그런 성과를 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너무 범람하는 컨텐츠에 현혹되지 마시고 좋은 걸 찾으셨으면 정말 진득하게 한번 끝까지 파는 걸로 끝까지 파보시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요즘같이 진짜 좋은 정보가 많은 시기에는 정보를 취사 선택하고 네 그리고 이미 취사 선택한 정보가 다른 거에 의해서 방해되지 않게 커트해내고 맞아요 하나만 보는 것도 되게 전 좋다고 생각해요 네 모든 컨텐츠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능력인 것 같아요 네 너무 바다에서 허우적되지 마시고 딱 정해서 한동안은 뭐 하나만 보는 그런 훈련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음 그런 의미에서 뭐 저희 컨텐츠는 어떻게 보면은 진짜 허우적거리기 딱 좋은 컨텐츠잖아요 너무 많아죠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고 어차피 이게 뭐 내가 사지 않을 거지만 그래도 뭐 그런 사운드가 어떤지 이거 알고 그냥 한번 슥슥 지나가면서 보기 좋은 컨텐츠니까 이런 것들은 정말 여러분들 뭐 되게 가볍게 킬링타임 용어로 이렇게 보시고 강의 컨텐츠들은 확실히 선택과 집중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네 저희꺼 그냥 그냥 뭐 저기 밥반찬 같은 거 즐겁게 보시고 넘기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자 오늘 2019 제245 마호가니 아방가르드 모델 아 드디어 진행해보겠습니다 마방가르드 네 마방가르드에요 마방가르드 월방가르드 중에 일단 허밍버드에서는 월방가르드가 좀 더 좋은 평가를 받았었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아방가르드 자체가 가성비가 아주 좋은 맞아요 새로운 정규라인의 또 하나의 엄청 히트 상품이 될 거 같다는 예상이 듭니다 자 이 기타는 244만원 지난 시간에 했던 월방가르드 허밍버드하고 가격 동일하고요 제245입니다 메이드 인 USA 전장 113cm 두께 102mm 부패드들로 75mm 무기는 좀 가벼운 편이고요 라운드 숄더 드레드너 쉐입을 갖고 있습니다 시티카스프러스 상판에 마호가니 측구판 피니쉬인 니트로셀룰로스 락커 피니쉬 마호가니 어드벤스트 리스판스 네 그 다음에 미니 글로벌 오토매틱 튜너 보실 수가 있고요 앞쪽으로 돌아와서 터스크너트에 44.45mm 핑거 스타일에 적합한 헤드머신 어 너트너비 그리고 G판은 루즈도 사용되어 있습니다 월방가르드에는 리치라이트 사용되고요 맞아요 네 스킬 길이는 오 요거는 또 아방가르드 임에도 불구하고 요거는 24.75인치 629mm 요거는 원래대로 같네요 네 프레스는 20프레스 스탠다드고요 LR100의 엘러먼트 픽업 사용하고 있습니다 트래디셔널 밸려 브릿지 역시 로즈도 사용되어 있고요 8호 사운드 모니터 해보기 전에 무게를 달아봐야죠 잘 차려 마지막에 굉장한 투자를 하셨네요 1.84 엄청 가벼웠어요 2.84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사운드로 볼게요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마방가르드는 비슷하네, 허밍거드랑 그죠 담백하고 성실한 그런 사운드가 그래도 하이가 얘가 좀 더 있는데 네, 좀 더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허밍거드가 엄청 작성적이었네요 네, 맞아요 이 소리 되게 좋다 네, 좋습니다 이게 허밍거드의 마방월방 중간에 있는 느낌 네, 맞아요, 딱 그 느낌이에요 맞아요 자,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오, 좋다 이거 소리 되게 예쁜데요? 응 이 친구는 좀 곱네 고운 느낌이 좀 있어요 저는 되게 마음에 들어요 엄청, 엄청 마음에 들어요 정말 딱 어떤 느낌이냐면 저 색상처럼 봉숭아 물들이 그런 어여쁜 감성 같은 게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좋네 봉숭아 썬버스터네, 그러고 보니까 앰프 사운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괜찮죠? 괜찮아요 이것도 살짝만 양겹쳐볼까요? 밑을 빼고 하이 살짝 올리고 좋죠? 확실히 색감이 예뻐요 얘는 되게 예뻐요 응, 예뻐요 색감이 좋네 좋습니다 어, 소리 되게 예쁘네 자,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어때요? 유래감도 꽤 예뻐요, 생각보다 어, 좋다 어, 되게 좋네 이렇게 무게감이 풍성하고 그리고 아주 예쁜 사운드가 나는 그런 기타입니다 네, 미발메고 미발메고 내가 미안해 내가 미안해 미발메고 있는데 미안해 미안하다고 하신다 내가 미안해 내가 미안해 듣고 계십니다 뿅 이런 기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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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이제 뭐 또 인트로 막 부수고 막 이래갖고. 저는 미국에서 만들어진 거 안 같아요. 너는 만들어진 곳이 미국이 아니라 단풍국이구나 라고 드리겠습니다. 너무 아름다워해서 예뻐요. 그렇군요. 제245 봉숭아 에디션. 봉숭아 에디션. 색감과 사운드가 딱 닮아있어요. 봉숭아 같은 느낌. 저는 엄청 마음에 듭니다. 네. 244만원. 네. 점수 몇 대 몇? 9.5가 나왔네요. 아 저 그 정도였어요. 네. 그럼 명금씨는 이번에 했던 아방가르드 시리즈 중에서는 지금 이 제245 마방이 제일 좋고 하는 말씀이시고. 저는 허밍버드 월방이 제일 좋았습니다. 아 월방도 좋았죠. 네. 요렇게 세계에서 어쨌든 개인적인 성향 차이가 약간 나타났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방가르드 모델. 자체가. 정규 편성 할만하네요. 좋아요. 자체가 괜찮네요. 잘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9.5, 9.0이라는 뭐 거의 뭐 이번 시리즈에도 최고 점수를. 여기서 받아가네요. 마방. 제245 마방. 아주 좋았고요. 다음 시간에 스탠다드 나옵니다. 스탠다드가 어 지금 건속가가 보통 깁슨이 원래 연도 하나만 지나가도 가격 꽤 많이 올린단 말이죠. 그렇죠. 올라가죠. 이번에 제245가 2018, 2019로 너무 스탠다드가 건속가가 안 올랐어요. 이 희소식 대단한 희소식이죠. 그래서. 좋네요. 어떤 더 좋은 희소식이 있냐. 2018이 30% 할인으로 가격이 빵 내려왔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다음 시간에 2019. 이거 18리뷰인가요? 아유. 뭐라고요? 18년도 리뷰인가요? 19년도 리뷰인가요? 19리뷰인데 18 강조하는. 약간. 요렇게 살짝 있는 리뷰에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 어느 게 주인공일지 두고 보겠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주인공일지 더 좋은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 저희는 정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꼭 붙잡고, 저희는 정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정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정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과 같은 장보가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